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치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제는 엄마나 딸이 아닌 오롯한 나로 최문희 작가님의 에세이 내 인생에 미안하지 않도록 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마주하는 시간. 참 멀리 에둘러 왔다. 한 여자의 인생을 가로질러 온 관계와 행복에 관한 쉬운 다섯 가지 이야기. 내 인생에 미안하지 않도록 지금 시작합니다. 딸아 이것 좀 봐줄래? 저 지금 출근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엄마와 딸은 저마다 옹이를 안고 산다. 소화되지 않은 멍우리다. 명치에 엉겨붙은 그것은 감정이라는 얄궂은 기복을 타고 변죽을 울린다. 늘 그 자리에 요지부동 서 있는 어미의 자리는 시공을 초월한다. 몇백 년 전에도 몇백 년 뒤에도 그리고 지금도. 모녀 사이를 가로지르는 감정의 누선은 마르지 않는다. 어미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어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삽 거들어 하는 말은 아니다. 나 역시 누구네 집 딸이었고 어머니가 아흔 중반 고비에 타개할 때까지 불효라는 딱지를 달고 뻔뻔스럽게 살았다. 나의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되뇌었다. 꼭 너 닮은 딸년을 하나나. 덕담인지 저주인지 귀에 못딱지가 앉았다. 딸아이를 보면서 어머니의 성견 지명에 감탄한다. 하지만 시대적 차이 탓에 그 양상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산다. 절대로 손댈 수도 말을 보탤 수도 없다. 너무 팽팽해서 내가 드밀 틈새가 없다. 그게 요즘 딸들이 안고 사는 일상의 방식인지도 모르겠다. 서로를 살포시 밀어내는 모녀의 틈새에는 미움 반, 연민이 반이어서 그것을 잇는 칡불이 같은 집착이 비극인지 희극인지 헤아릴 수가 없다. 며칠 전 천연 섬유로 된 이불호청을 별로서 구입했다. 수입산 면 제품이어서 단가가 높았다. 연말이라 그런지 행사장이 붐볐다. 사들고 왔지만 며칠을 기다렸다. 기분 화사한 날이나 딸아이가 집을 비웠을 때 감쪽같이 개비해버리면 무사 통과될 줄 알았는데 웬걸 이튿날 아침 곱게 벗겨낸 이불호청이 탁자 위에 놓여있었다. 포장한 비닐 위에 붙은 노란색 포스티.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내 입술이 절로 실루겠을 것이다. 그 미세한 근육의 뒤틀림이 섭섭함인지 미움인지 안타까움인지 접어둔 채 온종일 멍때리고 있었다. 왜 하필 이 못난 어미를 닮아서... 어미의 혼잣말은 늘 여기서 시작된다.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미를 빼다 박았다. 평생의 결피부로 속을 끓였던 부분들이 DNA라는 가공할 흐름을 타고 딸의 형태를 만들었다. 딸아이가 독신을 고소하는 뒷전에는 어미의 구시렁거림이 한몫했을지도 모르겠다. 나한테 경제력이 있었다면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살았을 거야. 직접 대놓고 한 말은 아니다. 딸한테 혼자 살라고 강요하거나 독신 예찬론을 주입한 기억도 없다. 어쩌다가 혼기를 놓쳤다. 딸아이가 반박한다. 혼기를 놓친 게 아니에요. 혼기를 딛고 혼자 우뚝 선 거예요. 그래 취소할게. 나는 무조건 뱃길을 든다. 이젠 다툴 기력도 없고 그냥 스륵 무너져버린다. 그래 알았어. 누가 널 말리겠니? 자조가 아니다. 딸한테 힘을 실어주려는 어미의 찬 마음일터. 노크 소리가 시름을 깨운다. 외출복을 입고 방문 기둥에 기대선 딸이 손을 내민다. 주문하실 책 적어주세요. 인터넷 주문은 늘 딸의 카드로 했기에 하는 말이다. 내 컴퓨터가 또 말썽이야. 비켜봐요. 의자에서 일어난 나는 거실로 나가 서성인다. 식탁 쟁반 위에 김을 피워내는 노란 옥수수. 손을 씻고 들고 와 텔레비전 앞에 앉는다. 한 입 깨문 강냉이 날알들이 뭉개지면서 알알하게 터진다. 달달하고 아린 맛. 딸의 맛이다. 금요 장터에서 머위 두 단을 구입했다. 마트보다 저렴한 건 아니지만 그 싱싱함이 늘 구매욕을 부추긴다. 지난주에 산 두루파고 돌미나리도 신문지에 돌돌 말린 채 통 속에 보관되어 있다. 주방 앞에 샀다가도 겨우 점심 한 끼를 먹자고? 그냥 적당히 해결해버린다. 난 좀 게으른 편이다. 그러나 채식 위주 식단이라 장만의 정성을 들여야 한다. 무슨 음식인들 안 그럴까? 한 가지 나름의 규칙은 있다. 건강식이라는 음식을 굳이 챙겨 먹지는 않는다. 어쩌다가 마트에서 눈에 띄면 계절 야채를 사오긴 해도 아등바등 찾아내는 악바리 정성은 없다. 비위에 맞지 않지만 가족 식사를 준비하면서부터 고기를 먹긴 했다. 모유로 키운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했다. 그런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큰 아이를 임신했을 때 우리 살림이 너무 약소해서 단백질 섭취를 못했다. 1960년대 초 정부의 화폐 개혁으로 시장 경제가 얼어붙었다. 부실한 영향으로 딸아이의 건강이 지금도 별로 좋지 못하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다. 식성도 유전이 되는지 딸아이도 풀만 챙겨 먹는다. 고기는 입에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집 냉장고가 실속 없이 너저분한 건지도 모르겠다. 내 아픈 기억 속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비밀이 아직도 건재하다. 1984년 학력고사가 있던 날 아들아이가 부탁했다. 엄마 시금치 된장국을 꼭 넣어줘요. 입이 말라서 다른 반찬은 못 먹겠어요. 일제 보온 도시락통을 준비한 것까지는 양호했다. 당일 아침 시금치국을 끓이고 달걀부침 같은 반찬을 지운 도시락을 아들 손에 들려보냈다. 식구들이 모두 출퇴한 후 청소를 하다가 시금치국을 담은 통이 식탁에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3단짜리 보온 도시락 맨 위 칸에 넣어야 하는 것을 깜빡했을 것이다. 눈앞이 부역해 흐려지면서 심장이 졸아들었다. 지병인 협심증이 도래한 듯했다. 식탁 모서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바보 멍청이. 울컥 터져나온 울음길을 그대로 토해냈다. 시험을 끝내고 귀가한 아들의 표정이 시무룩했다. 미안해. 못난 어미는 입속에서 우물거리다가 방으로 들어간 문을 닫았다. 1975년 막내가 덕수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연희동 집에서 광화문에 있는 학교까지 매일 아이 아빠가 데려다 주었다. 위에 두 아이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행운을 누렸지만 막내에게 그런 행운을 비켜갔다. 입학했던 해 5월 첫 소풍이었다. 학부모 동반 소풍이었지만 어미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김밥을 준비했다. 얘 어떡하니. 장둑대 위에서 김밥 먹어. 엄마가 결근할 수가 없구나. 착한 막내는 눈물이 핑 도는 눈을 내리깔았다. 알았어요 엄마. 수긋한 조아림의 아픔이 절절했다. 소풍에 함께하지 못하는 어미와 첫 소풍에 못 가는 막내의 서러움이 범람하는 강물처럼 모자를 가로질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도 아니 이 순간까지 새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어미의 이유 있는 넋돌이는 썩지 않았다. 오늘 책장을 정리하는데 오래전 일기장이 눈에 띄었다. 무심코 펼친 날짜. 거기에 쓰인 글귀들이 하루의 길목을 막아선다. 엄마와 딸, 그 영원한 숙명. 염려의 한 고비는 애착이고, 간섭의 두 고비는 집착이다. 문턱을 넘을 때마다 낙동강 하루에 겹싸인 퇴적물처럼 미움과 사랑이 버무려진 허접한 삼각주가 무한 갯벌을 오염시킨다. 미움과 사랑이 버무려진 허접한 삼각주라는 말이 귀와 눈에 밟혀 온종일 뭔가에 잡혀 허름거린다. 문을 열고 불쑥 드민 목소리. 엄마 왜요? 어리광인지 원망인지 비난인지 애매모호한 발성이다. 요리 자체는 즐겁다. 맛있다는 칭찬이라도 들으면 가스불 앞에서 지지고 볶았던 수고의 갑절 보상이 나를 가득하게 만든다. 식탁 차리기는 요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만들어 담고 차리고 먹은 후 그릇들을 씻는 과정을 하루 두세 번 반복해야 한다.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인 밀폐용기를 꺼내 뚜껑을 열고 접시에 담고 다시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넣어두는 과정. 일같이도 않은 일들이 전업주부의 하루를 몰수한다. 내 세대만 해도 끝없는 가사노동에 전업주부들의 손에서 물이 마르지 않았다. 어른을 모시고 살거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주부는 하루 한 시간도 손을 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게 무슨 노동이냐고 타박하는 시댁 어른들 앞에서 입 한번 잘못 놀리면 못된 며느리로 치키고 만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 언젠가부터 고모장갑이라는 손관리 필수품이 등장했다. 고모장갑은 날로 진화를 거듭 요즘엔 라텍스로 만든 하얀 고모장갑이 입심을 타고 주방을 점령했다. 이른바 환경 호르몬 없는 수술용 장갑이다. 면장갑을 끼고 그 위에 고모장갑을 덮어끼고 설거지를 한다. 식기세척기에 트럼세탁기, 물걸레 청소기에 로봇청소기까지 기기들은 날로 발전한다. 외식 문화가 번창하면서 주말이면 가족과 외식이라는 시류의 편승에 잠시 밥하는 수고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누군가가 버럭 지른다. 가족 식사 바라지가 수고인가? 입발림하고 싶지는 않다. 즐거운 반, 수고 반이라고 하면 날 못된 어미로 밀어낼 수 있을까? 누군가 또 한마디를 덧댄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반의 모순이 탑재되어 있다고. 즐거움과 수고라는 두 개의 개념을 버무리면 모순이라는 투명 풍선에 가둬지는 거라고. 그러니 비난할 수 없지만 칭찬할 수도 없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1960년대 전업주부였던 나는 맨손으로 그릇을 씻고 걸레를 빨았다. 10대 중반쯤 생리가 시작되었을 때 어머니의 한마디가 손을 물에 담그게 했다. 네 몸의 것, 그 속옷은 네 손으로 해라. 팬티하고 기저귀는 남의 손에 맡기는 거 아니다. 당연한 지시였기에 곱게 따랐다. 지금처럼 질이 좋은 생리대가 부재했던 시대였다. 매달 그 엄청난 배설을 씻고 삶고 말려야 했다. 비가 지짐되는 장마철이면 다림질로 말렸다. 손빨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겨울철 내이나 이불깃에 덧대었던 긴 면수건을 한 달에 한 번 거대한 빨래통에 넣고 주물렀던 맨손. 그 손이 온전하게 부드러울 수 있었을까. 어느 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내 손을 보고 그가 지나가는 말로 손관리 좀 하지 라고 한다. 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같은 손으로 하는 작업은 안 한다.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방문을 잠근다. 노크도 없이 들어와 뒤에선 사람에게 내 손을 보이고 싶지 않다. 내가 내 손을 용서할 수 없다. 너무 험악하게 부려먹었다. 늦었지만 엄마 손 고무장갑이라도 애용할까. 그냥 내 멋대로 살련다. 살갗에 닿는 찰지고 끈적이고 눅진거리는 감촉이 싫다. 느지막히 다짐했다. 내 밥상에 오를 반찬을 차릴 땐 내 맨손으로 정성껏 버무릴 것이다. 나무 젓가락으로 휘저온 김치 국물이나 썰지 않는 오이지를 입으로 베어먹는 짓거리는 안 하고 살고 싶다. 내가 나를 보듬지 않는 세월을 살았다. 바람 그늘 나무처럼 휘어지고 구부러지면서 살아내려고 안간힘 썼던 자국을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